안녕하세요 배우 김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가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상할 이 붐은 좀 특별하죠? 네 이 순서만큼은 여기 계신 아티스트의 모두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바로 댄스 부분인데요 어느덧 멜롱 뮤직 어워드의 마스코트로 성장한 댄스 천재 나하은 양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댄스 남자 부분 후보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이제 시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멜롱 뮤직 어워드 댄스 남자 방탄소년단